다음은 축가가 있겠습니다 긴장돼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같이 화이팅이에요 다음은 축가가 있겠습니다 너무 긴장돼 너무 긴장돼 너무 긴장돼 아 진짜 허언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되나 야 땅코가 모아봐 모아봐 아 귀가씩 4개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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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 계속 잠만 자요 그거를 한번 민망해 두 사람 앞으로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이걸로 미는 거야. 뒤로 하고.. 뒤로? 똑같아. 이걸로 미는 거야. 역시 한 선생님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래서 걔를 무서워한다고 말하기 싫었는데 역시 우린 서로 이해할 수 없었나 봐요. 컷! 컷 하나, 팬케이크 하나. 생명 날짜. 우리 인물 봐. 세이 씹어줘 봐. 세이 씹어줘 봐.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이름이 레오예요? 네, 레오. 엉덩이 실룩실룩거리. 아, 너무 길다. 어떡하나. 아, 진짜 귀여워. 와. 아, 너무 길다. 네. 액션. 성공! 그다보니까 귀엽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요, 다음. 뒤에서의 수술. 해서 앞을 덮어보세요. 약간 그런, 예예. 어, 이게 제일 나온 것 같고. 이쁘네. 이쁘다. 안 보여도 이쁘다. 안 보여도 이쁘다. 안 보여도 이쁘다. 안 귀 안 보여요. 안 보여 치킨이나 안 보여 치킨